자 여기로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스윙을 해요 여기다 스윙을 맞추지 말고 몸에 힘 빼고 여기로 보내지 마세요 첫번째는 내가 저리로 공을 보내려면 내 라켓에 대해 제일 먼저 닿죠 근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공을 잘 집어넣으려고 타코는 넣는 운동이 아니에요 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라켓에 닿는게 중요한거에요 공은 선수들처럼 정말 정교하게 일로 다 안들어가도 돼요 이 쪽으로 가든 이리로 가든 상관없어요 내 라켓에 닿는거 그래서 내 스윙을 계속 하란 말이에요 저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맞을거에요 힘이 벌써 저기 가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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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내꺼 그렇죠 내꺼 오른발 움직여주고 오른발 움직여주고 오른발 움직이는건 미리 준비하는거에요 준비 또 뒤로 흔들린다 흔들려 흔들려 흔들리면 안돼요 올라가지 않게 축축 축축 만들어주고 그렇지 만들어주고 그렇지 좋아요 여기 모지말고 자유수 여긴 몰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쳐야 들어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 쳐야 들어갈거 아니에요 뒤로 올라가지 않게 어깨에 힘 빼고 그렇지 나이스 잔발 하세요 잔발 잔발 하세요 잔발 또 하나 둘 괜찮아 이렇게 흔들려도 돼요 그렇죠 스윙 하세요 그렇지 흔들리는건 안돼요 라키지 흔들리지 않게 둘 둘 그렇지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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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넣는 운동 아니에요 제 그렇지 그렇지 내꺼 신경쓰세요 내꺼 그렇지 내 치는거 그렇지 그렇지 여기를 보지 말고 임팩트 내 임팩트랑 내 스윙이랑 하나 둘 오른발 버티면 밀려요 힘을 주면 안돼 그렇지 계속 내스윙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미리 움직이고 하나 둘 감아주고 만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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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눈 탁구는 이렇게 드는거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때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칠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그렇죠 손목을 쓰면 안돼요 손목을 너무 많이 쓰면 안돼요 그리고 이 발이 너무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돼 이렇게 그래야 힘이 빠지죠 그렇지 그래야 힘이 빠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또 스윙해요 넣지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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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보지 말고 오케이 어 지금도 봐봐 여기 닿지도 않은데 벌써 나가있어요 그래서 걸리는거에요 아셨죠 여기가 중요한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벌써 나가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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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내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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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좋아요 내꺼 내꺼 그렇지 또 내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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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윙 그렇지 또 내 스윙 그렇지 방금도 지금 이제 좀 지쳐서 풀리긴 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탁구는 물론 늦어서 넣을때도 있지만 그쵸 되도록이면 저쪽으로 미리 힘을 주는거보다 내가 치는거에 집중해주면 오히려 공이 더 잘들어간다는거에요 그쵸 선수들처럼 정교하게 딱 여기다 100개 다 안집어넣어도 돼요 자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 움직여주세요 오른발 움직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자 알겠죠 나이스